으 으 어마어마하게 땡기는 구멍 5 색깔 변하는거 봐서 오예 색깔 보내는 거 보소 3초 동안 놔두고 먹으라고 냅두고 천천히 감아볼게요 으 야오 오 야오 오 야오 뭐냐 이렇게 쎄다고 이렇게 쎄다고 오 장난 아닌데 오 이렇게 쎄다고 오 뭐야 조심조심 올려 볼게요 어 이렇게 쎄 어떤 놈이 간데 이유를 열심히 뜯어 먹어 아 뜯어서 또 저쪽 있는데 큰일 났네 오우 야 이거 크다 이거 이번 큰거 같애 어 살짝 한번 볼게요 어떤 놈인지 어 일단은 오 야 크다 보여요 저기 꽤 커 꽤 커 살짝 내려놓고 갖다 가볼게 오 엄청 커 뛰어뛰어 큰 놈이야 놓치면 안된다 오 있어 있어 아직도 있어 옆으로 살짝 돌아갖고 해갈빡 부터 오 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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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요번에는 좀 쎄기 괜찮았어요 야 이거 아니 이만한 놈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땡기는구만 오우 야 색깔 변하는거 봐서 오 야 색깔 보내는거 봐 서 오우야 장난 아닌데 어 어 어 어 야 좋다 야 썸네일 좀 씹을게요 썸네일 아 좋네 넣어놓고 또 해야지 오 왔어 또 왔어 넣자마자 좀 뜯어먹기 내 두고 감아본다 감아본다 그렇지 그렇지 물살 세지니까 큰 거다 이거 오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 그렇지 올라와 뜯어먹으면서 살포시 올라와줘 그렇지 쭉 흘러가죠 물살을 이동을 해서 저기 뜰채 있는 데까지 천천히 감아서 올려가지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와줘야지 자 올라와줘야지 오야야 오야 이놈도 힘세다 이놈도 힘세다 오 보인다 보여 저기 올라온거 살짝 놓고 아 놓아버렸다 에이 에이 꽤 큰 놈이었는데 자 이렇게 뜯어먹어버렸네 아작을 내버렸네 이렇게 뜯어질 다시한번 왔어 맨 기다려 왜 그러나 물살이 이쪽이니까 대갈박이 이쪽이겠죠 천천히 올려봐 낚시대 낚시대 이쪽으로 붙여 벽쪽으로 오 크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오 사이즈 좋아 요 놈 왔어 요 놈 왔어 조용한 창에 몰려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왔다 아이고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그래 응그래 음 아야야 흥분하지말고 이 자식아 흥분하지말라고 어 천천히 올라와 좀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에 물돌이 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감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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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놈이 올라와 줄지 쭉 늘어지고 있어 둘째 저쪽 있는데 어떻게 하지? 바꿔야지 낚싯대를 천원정에 내려놓으면 돼 새우에 환장했네 새우에 환장했어 올라왔어 저기 보여요? 살짝 놓고 놓고 아직 안 떨어졌나? 보여요 저기? 보이죠 저렇게 붙어있다고 뜰채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갔다와볼게 나오다가도 나온다 희한해 안 떨어졌나? 떨어졌나? 아직도 있어 콕콕거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붙어있잖아요 대가리부터 밑으로 해서 쫙 이렇게 깔끔하게 한 마리뿐으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기술 아니겠어요? 좋다 이렇게 물살이 이쪽이니까 대갈박이 이쪽이겠지 오 야 왔어 작아요 역시 물돌이 하니까 들어오는구만 어? 역시 물돌이 하니까 한 마리 달았어 또 왔어 역시 안 떨어졌나 그 자리에 있어 좀 먹게 냅둘게요 살짝 뜯어먹고 나가더라고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오우야야야 이게 뭐 물고기 수준으로 땡기니까 오우야야 뭐냐? 오우 아 이거 손맛 박진감 있네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뭐냐 이거? 뭐냐? 뭐냐? 뭐지? 어 있어 사이즈가 완전 좋네 살짝 놓고 갔다올게요 자 갑이 저기 보이죠? 보이죠? 갔다올게요 살짝 보시면 아 이거 놓고 가버렸네 정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볼게요 꽤 큰 놈이었어 보면 이 위에를 아작을 냈어 보입니까? 이 위에? 아작 난거? 이걸로 그대로 대가리를 두다주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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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온갖 골고듀 조심히 오세요 clin포 안겹살 끝이 잘 안나오겠다 골고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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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목이 막내러 갔을때 바로 이거랑 이거 봤나? 어? 좋지?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